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와 입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 화학물질이 점막을 자극하면 조직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이 분비되어 독소인 화학물질을 덧붙여서 끈적끈적한 점막질을 만듭니다. 점막질은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와 쉽게 결합합니다. 점막질은 산성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액을 산성으로 바꾸고 산성화된 혈액이 혈액 속의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시켜 어혈이 만들어집니다. 어혈은 모소혈관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조직세포의 염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호흡을 통해 코로 항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점막이 조직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을 분비하여 독소인 항물질을 덧붙여서 끈적끈적한 점막질을 만듭니다. 코로 들어오는 항물질의 양이 많아 점막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점막질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호흡을 통해 바깥공기가 부비강으로 들어옵니다. 부비강은 앞이마의 전두동, 눈주의의 사골동, 뺨 부위의 상악동, 기업의 접협동의 4개의 산소통로인 동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굴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부비강염의 근본 원인은 항물질입니다. 코로 들어오는 항물질로 인해 과도한 점막이 분비되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알고 있는 부비강염으로 진행됩니다. 부비강염이나 비염은 산소통로를 막아 우리몸 백족의 세포의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기관지로 들어온 항물질이 과도한 점막을 분비하여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화학물질로 폐포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세기관지염이 만성화되면서 악화되면 천식으로 진행되어 호흡하기 힘들고 산소 부족으로 통증이 수반됩니다. 음식을 통해 입으로 항물질이 들어오면 위장간의 점막이 조직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점액을 분비하여 독소인 항물질을 덮어쌓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듭니다. 여기에 소화불량이 겹쳐져 점액이 가도하게 분비되면 점액질로 인해 염증이 유발됩니다. 과식, 야식,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음식 속 항물질이나 소화불량으로 인해 위점막의 점액분비세포가 점액을 가도하게 분비하여 위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성위염으로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면 위산분비가 줄어들면서 위축성위염이 됩니다. 위축성위염은 위계양, 장상폐하생,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장간 염증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화학물질으로 인한 점액질로 위장간 육모와 점막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위통증, 설사, 매스꺼움 구토, 한기, 식은땀, 발열,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항물질이나 나쁜 세균에 의해 장상피세포의 밀착연접 틈새로 물과 영양소가 빠져나와 묽은 변으로 배설되는 증상이 설사입니다. 설사는 유해항물질이나 유해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입을 통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항물질은 80%에서 90%는 간에서 해독되지만 나머지 10%에서 20%는 장점막이나 간담간 등에 축적되어 장기간에 걸쳐 독소로 작용합니다. 독소인 항물질, 유해균, 바이러스, 글루텐에 의해 정상적인 밀착연접이 손상되면 장, 누수가 일어나 독소와 유해균이 혈류를 타고 수란하면서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장, 누수에 의해 장염증이 전신염증으로 진행됩니다. 장래 생태계가 유해균 우위로 바뀌면 이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 트림이 자주 나고 장이 부걸거리고 가끔 설사나 변비가 일어납니다. 복부평련이나 복부통증도 생기고 메스껍거나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디스바이오시스가 만성화되면 크롬병, 경성결장, 장유착, 개실념, 괴양성 대장염이 생기고 개실념과 개실증으로 결장이 팽윤되고 대장폴립이 대장암으로 진행됩니다. 피부나 점막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항물질은 10%에서 20%만 몸 밖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80%에서 90%는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되어 여성의 생식기, 턱, 이마, 겨드랑이, 위장간, 기관지의 점막에 잔류하며 장기간에 걸쳐 림프 순환장애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독초인 항물질과 중검속이 혈관으로 들어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지방에 녹아 복부의 내장에 쌓이면 내장지방형 비만, 복부의 피하에 쌓이면 피하지방형 비만이 됩니다. 소장과 대장에서 저맥질과 담접산, 세균덩어리, 기생충, 중검속, 화학물질, 부피한 음식물 찌꺼기가 결합하여 소장과 대장의 육모세포의 틈새, 장벽세포의 주름이나 움푹 들어간 개실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숙변이라 하며 이 숙변이 끊임없이 독소를 만들어내어 혈류를 타고 전신을 오염시킵니다. 만성질환의 근본 논의는 항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을 최소한 라이프스타일로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듭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